저희가 오늘 첫 번째 다른 사건은요, 이 무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가수죠, 가수 싸이 씨의 공연 얘기인데 여름 이 싸이 공연 때문에 기다린다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는 한 차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지난 토요일입니다, 20일 얘기인데, 비위, 바람 몰아치고 이런 악천화가 좀 쏟아져서 싸이 씨 공연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연 시작 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공연장이 외부라서 많은 관객들이 비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이게 싸이 씨 콘서트는 흠뻑쇼라고 해서 물을 사방팔방에서 뿌리는데, 그런데 공연 시작 후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벼락까지 쳤고요. 또 공연 과정에서 무대 조명이 비바람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대 조명이나 전선줄 같은 게 만약에 몸에 닿기라도 하면 작은 사고가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은 1시간 만에 취소가 됐고, 다행히 관객들은 무사히 귀가를 했습니다. 싸이 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관객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 하마터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임재별 변호사님, 어쨌든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인데, 싸이 씨도 굉장히 놀랍게 했습니다, 당사자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친 인원이 없어 다행인 상황이었는데요. 무대에서의 꿈일 때 조명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가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턱 떨어져요. 그렇죠. 조명 관련 기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대 천장으로부터 바로 바닥으로 쾅 떨어졌습니다. 만약에나 저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무대 관련 사건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도 가요 대전 무대 리허설 도중에, 이런 레드벨벳의 웬디가 낙상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무대 관련해서 낙상사고라든가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싸이 콘서트는 그리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공연 중단 이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유독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쨌든 리허설을 콘서트 이전에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주민들이 새벽까지 조명 테스트를 해서 너무 빛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도 터져나왔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콘서트 준비하면서 일단 무대 장치와 또 한 가지,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콘서트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 조명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뒀습니다. 이 문제는 리허설 때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조명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한 주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그런 사진을 보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리허설이 시작이 된 것 같았고, 그렇죠. 이제 잘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조명을 비춰서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리허설이 진행되어서 너무 불편을 겪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커튼 쳐도 빛이 들어온다, 이런 방금 얘기가 지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허설, 반드시 조명도 필요한 부분은 맞았겠지만, 적어도 좀 초저녁에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좀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중단된 공연 관련해서, 이 가수 싸이 씨 측이 다친 사람도 없었고, 환불 조치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그나마 좀 수거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싸이 씨도 바로 곧바로 죄송함을 표명하기도 했고, 제가 좀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은 관객들의 대처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명기구가 떨어지고, 폭우가 오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함부로 모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거나 한다면, 정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천천히, 천천히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싸이 씨도 이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자, 또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싸이 씨가 월드스타인데, 팬들도 그런 만한 문화를 갖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